안녕하세요. 연우리영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제, 편입문법 3천제 플러스 77회째 포스팅 하기로 했는데 뒤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 별표 3개짜리가 나옵니다. 제가 웬만해서 별표 3개 안주는 거 아시죠? 근데 별표 3개짜리 문제가 이거 등장합니다. 그 부분을 잘 배우셔야 됩니다. 혼자는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실제로. 472번 숙명여대 문제고, 별표 하나입니다. 레전드리 범위 8어, 도공이죠. 옹기장이나 도공 8어, 팥이 우리가 말하는 그릇 아니에요. 도기나 옹기나 뭐. 근데 뭐 도기는 너무 좋은 거고 옹기, 장이, 해리포터 비슷하죠? became jealous of, 시기하게 된 거예요. 워셔맨, 세탁업자, 씻는 사람의 잘나가는 거, 번영하는 거에 대해서 시샘을 하게 되었다. B번이 답이네요. 디터민 투 부위는 있기는 있지만, 분사금으로 쓸 때 무엇뭇을 결심했다라는 것은 꼭 거의 형용사화시켜서 디터민드 투 루인데미, 루인 힘이죠. 그를 파괴 시키려고 마음먹고서, 그랬을 때 비 디터민드 투 부위에서 비 없어지고, 디터민드 투 부위로 쓰는 거예요. 그 옹기장인은 왕을 induce, 듀켈에 이끄는 거죠. 왕을 잘 꼬셔가지고, 명령을 바라게 했어요. 아, 이게 뒤에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 쓰는 거 맞죠? 그 사람, 왕에게 뭐라는, 아, 그, 그, 더 맨인 거죠. 세탁업자에게, one of his black elements, 까만 코끼리 중에 하나를 흰색으로 씻으라고 요구하는 명령을 내리게 했다는 거죠. 암튼 분사금은에서, 음, 조금은 어려운 거예요. 생각하면 어려워요. 아무 생각 없으면 맞는데, 이거 답으로 골라야 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분사금은에서, 디터민드 투 부위는 거의 쓰이지 않아요. 틀렸다고 할 정도예요. 비 비터민드 투 부위로, 여기서 비잉이 없어지면서, 디터민드 분사금으로, 형용사화 시켜서 써요. 비 디터민드 투 부위로, 뭐뭐하기로 결심한, 이렇게 형용사처럼 쓰이는 거예요. 간혹 이렇게 디터민트 투 부위가 쓰이는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있기는 있는데, 예컨대 문장을 보면, she determined to ignore, 그의 결함, 결점을 못 본 채 하기로, ignore를 못 본 채 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쓰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권유하다, induce, 꼬시는 거. which required, which is unique, requiring 된 거죠. a에게, 뭐뭐하도록 명령하다. 별거 없고요. 내려가보죠. 이번에는 단국대학교 문제를 해보러 주기로 하죠. the new drug has been, 무모로서, 진전, 브레이크, 돌파, 콜리스테롤,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걸로서, 환영 받았지만, 비번이 답이네요. 약이 스스로 반기는 행위일, 헤럴드 반기다 이 뜻이죠. 헤럴드라는 신문사도 있지만, 그땐 다른 뜻이죠. 알리다 뭐 그런 뜻일 거고, 여기서는 헤럴드가 반기다 이 뜻이에요. 목적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have a bp, 쓰려면, has been 돼야죠. 그래야, has en bpp로 수동태가 되는 거죠. 목적어가 없어도 되죠. 그리고 이게 약이 벌치가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it remains to be seen, it는 가져오고요. 두고 봐야 한다. 진전은 whether죠. long this, 장기적인 부작용이 will result from this, 사용해서 생겨날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된다. 이런 거죠. 완료의 능동과 수동, has en, 현재 완료, bpp, 수동. 그렇게 돼요. 완진수 중에서 지는 빠지고, 완수의 형태죠. 완수. 완수의 형태로 답이 결정이 났습니다. 또 내려가죠. 이번에는 세종대학교 문제네요. 세종대학교. have en, bpp. 완수인데, 완료 수동이면 수동인트에 목적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목적어 있어요. 계속적으로 더 높아지는 레벨이 있죠. 실업률에 높아지는 실업률, 계속 높아지는 실업률을 참아왔다잖아요. 목적어가 있으니까 능동이어야 되잖아요. 수동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has en, have en까지는 be ing가 되죠. be enduring, 참아왔다는 거죠. 지난 세 번의 불경기 동안에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별거 없는 문제고요. 완진수만 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자, 내려가보죠. 내려가보면 다음은 명지대학교 문제네요. 명지대학교 문제. I got to the, 공항에 get to, 이르게 되다. 도착했다죠. 도착하는 건 자기가 의지관을 갖고 도착하는 건 아니고 하다 보니까 도착하는 거죠. 그래서 무이지동산하시니까 투부정사의 계속 조용법 되는 거예요. 도착해서 알게 된 거예요. 비행기 that my brother on, 여기가 흔적자리죠. 여기가 흔적자리고, 여기서 위치가 올라가서 데트가 쏴서 데트가 이긴 거죠. 이게 뭔 소리인지 여러분 잘 모르겠죠. 갑자기 싸우고 갔죠. 그런데 아무튼 여기 온 위치인데, 그 비행기가 선행사잖아요. 그리고 위치 대신에 데트를 썼다. 그러면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쉽죠. 헤드빈 딜레이드, 연기되어 왔다는 거죠. 헤드 ENBPP 엔드, 그리고 헤드 익스펙티드 쓰면 주어가 여기 비행기죠. 비행기가, 이건 관계절이니까 필요 없는 거고요. 여기까지는 관계절 딜레이드 됐고, 비행기가 예상을 했었다. 뭐 비행기가 사람도 아닌데 뭘 예상을 해야 되겠죠. 당연히 이거는 그냥 헤드빈 딜레이드, 그 다음에 엔드 헤드가 아니고 당연히 뭐로 연결이 돼야 되겠죠. 이거 조금 됐고, 그리고 예상되었다가 돼야 되겠죠. 헤드 익스펙티드는 능동이잖아요. 헤드가 없어져야지만, 이 헤드가 없어져야지만 헤드 빈의 두 개가 연기가 되었으며, 그렇게 예상되어져 왔다는 거죠. 헤드가 없어져야 딜레이드, 여기 헤드 빈이 나오고, 딜레이드와 익스펙티드가 등의가 되는 거죠. 연기되어 왔고, 한 시간 늦게 도착할 거로 예상되어 왔다는 거죠. 이렇게 두 개가 한꺼번에 등의가 돼야 되겠죠. 그렇다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헤드가 쓰면 이상해지자는 거예요. 헤드 쓰면 중간에 빈이 빠졌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헤드 익스펙티드는 능동이 되잖아요. 그럼 비행기가 뭘 예측을 하겠어요, 예상을 하겠어요. 됐죠. 게트가 더 무의지 동사고요. 투부정사는 계속적 이용법이고, 그 다음, 더 플레인 다음에 생략된 것도 되고, 데트도 되고, 위치 써도 되고, 위는 뒤에 보류시킨 거죠. 한꺼번에 두 개가 다 이동해오면, 5니치밖에 못 쓰이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진도가 나가진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배워서 알고 있죠. 그 다음, 홍익대학교 문제를 해보기로 하죠. US FACT, 미국이 지원하는 순위 밀리시어스, 이라크의 순위파 민병대는 암살의 물결이죠. 그리고, 폭탄 공격의 물결을, 차오지간 물결을, 여기 주어가 나오죠. 여기 분사 나오죠. 주어하고, 여기 주어니까, 밀리시어스가 주어고, 정동사 있어야 돼요. 근데, 주어가 이즈는 안 되죠. 왜? 밀리시어스 복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가 돼야 되겠죠. 근데 뭐 여기는, 과거형일 수도 있고, 현저형일 수도 있어요. 그건 아직 몰라요. 근데 B 히트는 BING죠. BPP죠. 히트 히트 히트니까. 뭐뭐로 타격을 받고 있는 중이다. A WAVE OF 1년에, 뭐 그렇게 해도 돼요. A WAVE OF 1년에, 아주 1년의 암살과 폭탄 공격의 폭격으로 타격을 맞고 있는 중이다. 그거 답인거죠. C번은 안 되는 게 무슨, 히팅이 여기 나오고서. 히팅 히트. 여기가 정동사가 또 나와가지고, 엉망이죠. 아, 비잉 위드, 뭐 이것도 잘 안 되고요. 그 다음에 D번은, 워 히트죠. 수동태죠. 근데 여기 뒤에 목조가 나오면 안 되죠. 아, 비잉 히트가 돼야죠. 그리고 뭐뭐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B번이 답이 되겠죠. 잘 이해 되실 겁니다. 아, ING BPP로 진행 수동인거죠. 히트 목조어 위드 업무로 때리다, 습격하다 이렇게 된거고, 히트 어퍼는 뭐 떠오르다 이런 뜻이고, 뭐 D번은 수동태 뒤에 목조고, 워 히트 다음에 목조어가 나올 수가 없죠. 자, 여기까지는 뭐 그런대로 잘 이해가 됐는데, 그 다음 별표 3개짜리가 나옵니다. 어렵습니다. 외국의 대학교 2009년도 문제인데, 거의 한 90%는 틀렸을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요. 어퀄닝, 카우너티브, 인지이론이죠. 감정에 관한 인지이론에 따르면, 분노는, 오브나 마찬가지라고 했죠. 커서 달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생기는 거죠. 분노는 생기, 분노가 다가온다. 이게 원어에 더 가까운 해석이에요. 분노가 확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 개인들이 믿을 때, 자신들이, 이게 동사로 쓰인 거잖아요. 그러면 보면, 자신들이, 자신들이 사람이죠. 자신들이, 함은 해를 끼치다죠. have harm도, have plus pp 안되죠. have plus pp. 현재 완료면 목적어도 없잖아요. 사람이, 함, 목적어도 없으면 안 돼요. 이것도, have, en, 현재 완료, 비진행인데, 이것도 능동이에요. 자신이 해를 입었다니까, have, en, bpp. bpp죠. bpp. 아, 이거는 맞아요. 그, d번 아니면 2번이 답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믿었냐면, 그 해를 받은 거예요. 주어가 해예요. 더니까. 그 해악이, was not deserve가 나왔는데, 이게 deserving이냐, deserved냐, 여기서 거의 한 90%의 학생들이 틀렸을 거예요. 이건 뭐, 도대체 대책이 안 쓸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참고로 얘기하면, 이 d는 강화사예요. 아주라는 뜻의 강화사예요. d가 뭐 down이라는 뜻도 되고,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여기서 deserve에서 d는 complete-tree, 완전히, 졸라, 뭐 이런 뜻이에요. 서브가 봉사하다예요. 기본적으로 서브는 봉사하다의 뜻이에요. 그래서 답이, 여러분이 d번이라고 고르기 쉬워요. 그런데 d가 아니고 답은 2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려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정답이 e라고 되어 있어요. 해를 끼치다, 해를 입히다 이런 뜻이므로, 사람이 주어자면 수동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d와 이만이 have in, 함드로 현재 완료 수동으로 해를 입다. 이건 좋은 거예요. 함드는 이거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이 나게 한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문제는 deserve에, d는 강화사예요. salary, completed 뜻이고, serve는 service, 즉, slave하고 같은 뜻이에요. service, 완전 노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서브가 나오면 서브는 뭐로? 우리가 서빙 하다 그러죠. 서빙. 누구에 가서 모시는 거 서빙 하려면, 어떤 레스토랑 가면 막 무릎까지 꿇고, 이렇게 모시는 거 있죠. 완전 노예처럼 생기는 거예요. 주어가 목적으로 완전 노예, 주어가 노예가 돼서 주인을 모시는 거예요. 잘 봉사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a, deserve b 이렇게 나오면요. a는 b를 모시는 거 서빙 b니까요. a는 b를 모시는데 완전 노예처럼. a는 완전 노예처럼 b를 주인으로 모시다. 모실만하다. 그래서 a는 b 할만하다라고 보통 의역을 하는 건데요. 예컨대, you deserve something. 당신이 노예처럼 서비스, 노예가 돼서 누군가를 서빙. 명사로 보면 당신이 서버스, 당신이 노예로 완전 서빙, 모신다면, 주인으로 모신다면,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하다. 그걸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수동태가 또 될 수가 있어요. 수동태가. 수동태가 되면, 그대로 요거 능동을 수동으로 하면, b가 앞으로 나오고, deserve는 is deserved가 나오고, by a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이게 주인과, 주인과 종의 관계가 뒤바뀌는 거예요. b는 a에 의해서 주인으로 모셔질만한, 모셔질만한 거예요. 야, 이게 뭐, 능동태에서는, b가 모심인 거고요. 수동태는 b가 모셔짐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든, 능동하고 수동이 됐다고 해서, 의미관계가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a가 b를 모시다죠. b는 a에 의해서 모셔지는 거예요. 그런데, 다만, b가 되면, b는 주인으로서 모셔질만한 거고, 주인을 모시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음차이가.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예문을 좀 갖다 놨어요. both teams, 두 개의 팀이, 두 팀이, 무승부를, 무승부를 모처럼 모셨다는 거죠. 모셨다는 거예요. 두 팀이 다, 완전히 무승부를 주인처럼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처럼 모시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어? 주인처럼 받아들였다. 이런 거예요. 두 팀은 무승부를 주인처럼 모셨다. 이게 직격이죠. 이게 수등이 되면, 무승부는 두 팀에 의해서 주인으로 모셔졌다죠. 이게 모셔졌다가 돼요. 그런데, 이걸 의역하면, 두 팀 모두 무승부가 된 것을 마땅히 여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승부는 두 팀에 의해서 마땅히 여겨졌다. 마땅히 모셔졌다. 이렇게 의역이 되는 거죠. 그럼, 본문에서 주어가 더함이죠. 해를 입은 것을 마땅히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격인 거예요. 해를 입을 것을 마땅하게 여기지 아니했다. 주인처럼 모시지 않았고, 이런 개자식하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해를 입은 것을 주인님이지 서빙하는 거지. 비 서브드잖아요. 무승부도 하나님, 주인님, 무승부도 하나님, 주인님이지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해를 입은 것은 마땅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합당치 않았다라고 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풀이를 보게 되면, 보통 책들에,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시간이 없고 그래서, 그냥 대충 하려다 보니까, 이거를 해놨는데, 제가 봐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에는 이거 하면서 좀 제대로 설명을 좀 해놨어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럼 좀 알 거예요. 자, 그러면 또 내려가 볼까요? 내려가 보면. 그래서 예물 더 갖다 놨습니다. 이번에는. I think, 무승부는, 두 팀에 의해서, 것이죠? 것이었다. was it is a bit니까, 주인으로 모실만한 것이었다. 그런 거죠. 주인으로 모셔질 만한 것이었다. 무승부, 그것도 주인으로 감지덕지 고마워, 해야 됐다는 거예요. 두 팀이. 내 생각에는, 무승부, 아우, 고마웠어야지. 주인님하고 받아들였어야지. 빨리, 빨리 해서 가면, 무승부, 서브, 바이니까, 두 팀이, 주인님하고 모셔야 될 거였다. 이런 얘기예요. I don't think, 미국이 deserved win. 미국이, 승리한 것을, 승리한 것을, 서브, 완전 서브, 주인님하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런 거죠. I don't think, 주인님하고, 그러니까, 나트는 사실, I think로 해석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내 생각에 나트는 여기다 넣는 거죠. 내 생각에는, 미국은 승리한 것을, 승리를 주인으로 모실만하다, 만하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영국은 또 뭐라는 거죠? 섬길만하지 않았다고, 전 생각하고, 또 영국은, 승리하기 위해서, 충분히 보여준 것도 없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직역이에요. 이거 의역을 하면, 제 생각에, 무승부는 두 팀에게 모두, 마땅한 것이었다. 미국은 승리할 자격이 없었고, 그거를 받아들일 만하지가 못했다. 이런 거죠. 영국 동안 승리하기엔, 충분히 보여준 게 없었다라고, 의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또 내려가죠. 다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꼭 오브가 있어야 될 때요. 아까 비, 디터민드 저번에, 아, 여기서 했었나요? 그것도 어려운 거고, 형사화되면서, 여기서 비, 디저빙이 이렇게, 형형사화되면서, 형사의 보호로, 오브 전치사고를, 뒤에 보호로 취하는 거예요. 비, 케이버블 오브, 이렇게 나오는 거하고 똑같아요. 비, 케이버블 오브. 이것도, 이렇게 오브 나왔을 때, 능동용으로 그냥, 부정사, 디저브를 쓴 거하고 똑같아요. 비, 디저빙, 오브는 디저브하고 똑같아요. 시, 워스 디저빙이, 오브가 꼭 붙어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그 여자는, 벌을, 주인인양, 디저빙, 서빙, 모셔야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벌, 벌을 받아 마땅한 거죠. 이해해주기, rather than, rather than understanding, 이해하기보다는, 이해해줄 자격보다는, 벌 받을 자격이 있었다. 벌 받기에 마땅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저빙, 이거를 보게 되면, 디저빙이, 마땅하다고, 돼 있고, 이게 능동이니까, 윗문장에도, 뭐로 보이기 쉽다는 거죠? 디저빙으로, 보이기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오브가 있을 때, 하라는 거예요. 오브가 있을 때에는. 문제에서, 주어가, 함이었죠. 주어가, 데이라면, 데이 워낫 디저빙, 오브 더 함, 이렇게 쓰게 되면, 이들은, 그 해를 받아 마땅하지 않았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거는, 그들은 그 해악을, 그 해악을, 주인인 양 모시지, 않았다. 이렇게 되면, 지격이 되는 거고, 지격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건 주어가, 그게 아니고, 뭐였죠? 그게 아니고, 주어가, 함이 아니죠. 주어가, 데이가 아니고, 함이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 people who have you. 너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은, 또한, 함을, 해받는 것을, 주인인 양 모셔 마땅하다, 이런 거죠. 주인인 양 받아, 해악을 주인인 양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지격이에요. 스스로도 해당함을, 마땅히 주인님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이게 의역인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더 내려가 보죠. 더 내려가면, 이게 해석이, 감정에 관한 인지이론은, 그 해를, 자신들이 그 해를 입은 것은, 주인과 같은 게 아니라고 믿을 때, 주인님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주인님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없을 때.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여기 답이, D번하고 2번 중에서, 여기서는, 함은, was not, deserved. 그냥, 오브 이하가 없는 거니까, 그 해를 받은 것을, 주인님으로 모시지를, 모셔지지를, 안았다, 그런 거죠. 어이구, 내가 그거 마땅히 받아야 될 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거는. 그거를, 수동태니까, 마땅히 받아들여져야 될 것이, 아니라고 믿을 때, 분노가 일어난다는 거죠. 대기 어렵죠. 여러분, 자식들이 아주, 외국어 대학에서, 참, 문제 잘 내기도 했지만, 여러분을 무척 괴롭혔죠. 어이구, 오브 따르는 것 때문에, 더 어려워요. 완전 노예, 수동태로 됐을 때, 완전 노예, 이렇게 모셔도, 바위 뒤에 있는 게, 머슴, 이게 주인으로, 주인으로, 머슴에 의해서, 주인으로 모시다. 똑같은 뜻이에요. 능동이나 수동이나, 능동태, 수동태가 바뀐다고 해서, 뜻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바라보는 관점이, 이거는, 노예관, 노예를 관점, 노예를 중심으로 본 거예요. A가 노예로서 서빙하다예요. 이거는, 주인이, A에 의해서, 노예에 의해서, 서빙 모심을 당하는 거죠. 모셔질 만하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가 좀 되나요? 안되면, 어쩔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한번, 요거 몇 번씩 읽어보시면서, 잘 이해해주기 바랍니다. 아무튼, 별표 3개를 줬으니까, 오죽하면, 별표 3개를 줬겠습니까? 제가, 절대 이렇게 쉬운 문제 아닙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